힘들어 보여요. 지쳐 보여요. 또.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폭발이라 그래야 되지. 막 다 부수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싶고. 누구를 오독오독 뜯어버리고 싶은데 안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딱 그런 마음. 네 지금 그래서 제가 폭발하기 직전에. 오게 됐습니다. 누구하고 그렇게 싸워요. 저희 집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싶지. 오. 요즘에도. 학사 요즘에 시어머니하고 매너리로 싸운 사람들이 많지 옛날이야 뭐 일방적으로 매너리도 당했거나. 근데. 아니 그냥. 시어머니 때문에 그냥 내가 미칠 정도로 힘들다. 요즘에도 그런 시댄가 구석기 시댄가 신석기 시댄가. 남들하고 좀 다른 문제라서. 아우 말씀드려 너무 복잡해서 이거. 근데 이제 시어머니 땜에 오셨는데. 뭐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. 마음속에. 그냥 나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힘들 바에야. 나 이렇게 힘들 바에야 그냥 나 이혼하고 그냥 내가 옛날에 살았던 나로 가고 싶다 딱 그 마음이거든요. 지금 남편하고는 크게 그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. 마음이 그 마음이냐고 시어머니 땜에. 시어머니 땜에 내 남편하고도 그냥 혼자 살고 싶다 남편이고 뭐고 다 그냥 크게 대답해 주세요. 네네.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 딱 그 마음이냐고. 시어머니 땜에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. 시어머니 땜에 당신이 죽겠는데. 시어머니 땜에 당신이 실라고 이혼하고 싶냐고 묻는 거예요. 네 제가 죽겠으니까요 남편 문제는 아닌데. 시어머니가 지금 와서 제 남편을 키워준 것도 아니면서. 시어머니 땜에 다 저희가 자리 잡아놓으니까 와가지고. 시어머니가 하시는 시댁시탈을 기본으로 시키시고. 뭐 저희 돈 뭐 기본 생활비도 뭐 생각도 안 하시고 다 가져가지고. 그리고 제일 제가 정말 너무 제가 아파트 사는데 너무 남사스러운 게. 아휴 열받을 만도 하겠다 왜냐면 남편을 들여다보면 남편이 참 예롭게 컸다 참 힘들게 살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참 엄마라서 버릴 때는 언제고. 아들이 성공하니까. 성공하니까 좀 이제 성공했죠 신랑. 아휴 지금 사업도 하고 잘 되고 있어요. 성공하니까 그냥 이제 자기가 딱 아들이 돈 달라고 할까봐 숨어 있을 때는 언제고. 혼자 독립해서 성공하니까. 나와서. 이제는 내 아들이다 와가지고. 그것도 모자라서. 아까 뭐 밖에 있는 남자들 할아버지들. 대답해 주셔야죠. 네. 아휴. 처음에는 너무 잘 못 키워줘서 미안하다. 그런 마음 다 해 주실 것처럼 오셔서. 저희가 처음에 되게 잘해 드렸어요. 근데 어느 순간 그 원하시는 돈이나. 뭐 그런 것들이 좀 점점 액수가 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. 사실 생활이 안 돼요. 대출도 받고. 지금 저희 신장의 점도 길러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. 내가 봐도 비급한 것 같아. 내가 봐도 시어머니를 연세 드신 분을 어디로 쫓겨내려고 그러세요. 그 말을 내가 해 줘야 되는데. 할 수가 없어. 너무 뻔뻔히 강산이라서. 또 그러고 당신 신랑이 시어머니를 그닥 좋아하지를 않아요. 좋아하지 않는데. 왜 억지로 그렇게. 그냥 뭐 뭐 이러겠지 시어머니가. 뭐 얼마까지만 여기 있을게. 그런 소리 안 합니까? 말은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. 점점 바뀌세요. 점점 바뀌어요.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왜 다 바꿔가면서 끌고 들어오냐고. 추첩하게. 그게 너무. 창피하냐고 지금 소문이 다 나서 아파트 단지에서.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. 저 애도 그렇고. 저희는 돈 내는 돈 대로 없고. 진짜 얼굴을 제대로 못 들고 다니고. 그럼 애들 앞에서. 하루하루 그 할아버지들을 바꿔서 데리고 와 집으로. 내가 어제 친구라고 소개는 하시는데 솔직히 애들도 다 커서. 아는데도 모르는 것처럼. 저희 애들이 눈치를 보거든요. 아이고 큰일 났네. 근데 나부터라도 나부터도 그냥 그 시어머니 그만 비움 맞춰주고 뭐 나부터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고. 신랑 그렇게 버려두었다가 성공하니까. 물론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엄마들도 많아요. 어쩔 수 없이. 근데 내가 당신 시어머니를 봤을 때. 당신이 지금 시어머니를 좀.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. 아니면 시어머니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는. 조금 덜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남자 할아버지 친구 데리고 와서. 그냥 자기 집에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 살아.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살아. 자랑하는 것처럼. 그렇게 보이고요. 자기가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. 의시되시고. 뭐 해갖고 와라. 뭐 해 와라. 뭐 해 와라. 뭐 해서 좀 내 와라. 내 와라 그런 것도 너무 지쳐있는 걸 보여요. 저는 진짜 남편만 보면 살고 싶은데. 제가 죽겠어서. 애들 데리고 그냥 심장은 저희 어머니도 오라고 하세요. 남편이 뭐라 그러던가요 남편이 같이 그 말 해봤어요. 남편은.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해하는 거. 누구한테 미안하냐고. 본인 어머니를 되게 안쓰럽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하는 거 같아. 무슨 본인 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해 당신이 봤을 때 그러겠지. 당신이 봤을 때 본인 어머니를 안쓰러운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걸로 난 느껴진다니까. 너무 제가. 남편도 그렇게 자꾸 해피하듯이 나오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은.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. 해피하시 해피하듯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사후적이잖아요. 당신 남편이 당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 시어머니가 말을 안 하려고 더 피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어머님 안쓰러워서 뭐 어떻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응.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시어머니 정말 모시기 싫으면 니 마음대로 하라는 딱 그 뜻이잖아요. 응. 뭘 안쓰러워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그래. 왜 그럴 남편이 그런 성향이 못 되는데 왜 그랬냐면 아까 그랬잖아 그러게 엄마가 그 시어머니께서 남편분한테 너무 어 상처를 많이 줘버렸다고 자기 힘들었을 때 어.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물어본다면 이 원수는 없고요. 그 시어머니가 한 남자만 좀 그냥 얌전히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에 농계도 아니고 농계도 지조라도 지키지 그쵸 나라를 위해서. 이분은 동네 영감들 지조 지키는. 그 사람인가 봐 이 남자 책임지고 저 남자 책임지고 뭐에 취접하게 나이 먹고 이 애들 그 손자 손자도 있는 그 상태에서. 응 나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. 그럼 이혼도 못하는데. 시어머니 어떻게 보내 내보내야 되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몰라서. 분과를 하세요. 응. 그 집하시고 분과를 하세요. 그리고 당신이 저지르는 일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지 왜 본인이 책임을 지어요. 아니라고요 그니까 혼자 들어와서 사는 것도 마 저기 만약에 남편이 모시고 산다면 정말 효도 노릇하는 거거든요 효자 노릇하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다른 남자까지 할아버지까지 매일 번거라 가면서 집에 데리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애들 교육상 말 안 되고 이런 당신 심장마비 걸려 죽는다고. 그니까 신랑하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. 시험이야 그럴 때마다 신랑한테 본 눈이 솔직히 곱지는 않잖아. 네. 조회다. 요원 수는 없어요. 요원 수는 없고 내년 삼 사 월 정도 되고 나면은. 좀 신랑이 많이 바뀌어서. 결정할 일이 신랑이 있을 거예요. 그냥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신랑이 알아서 살 겁니다. 그럼 내년 삼 사 월까지는 처음에는 이제 해결을. 참지 마세요 그냥 그때까지만 지나가면. 조용히 무마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질 거라고. 응. 됐어요. 빠 Geschichte. ern생각보를 mic자. 축구 싱 predictable 가시 possível. 축구 싱 축구 싱 축구 Arbeit 축구